넛나의 명장면! 이랑가의 명장면! 드라마나 영화의 명장면을 패러디하는 코너인데요. 얼마나 또 웃음을 주냐, 얼마나 생동원에게 표현을 하느냐 아주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할까요? 먼저 첫 번째 연기를 펼쳐주실 분들입니다. 버논 디노! 옛날 두시락 팀께서 야 부담이 돼요! 임수영 선배님이 버논이 형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소진석 선배님인데 살짝 오늘만 특별히 차민혁 선배님을 아아아아 레디 액션! 차 세워줘요, 빨리. 밥 먹을래, 나랑 입어놨래. 빨리 차 세워달란 말이에요. 밥 먹을래, 나랑 손톱 깎을래? 아 차 문 열고 뛰어내린다!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멋진 연기였습니다. 마지막에 혹시 그...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아! 두 분이 준비하신 드라마는? 야인시대입니다. 네. 명호가 이제 김두환. 서두환! 레디! 액션! 1달러 너무 적소. 4달러 합시다. 4달러? 4달러. 4달러 합시다. 어떻게 1달러 임금을 4배나 올린단 말이오? 1.5달러라 합시다. 4달러. 2달러. 2달러, it's double double. 4달러. 2.5달러. 2.5달러. 4달러. 좋아, 4달러. 땡큐. 저희 팀은 곡성입니다. 곡성을? 곡성 연기하기 되게 힘드셨을 텐데. 효진이의 화내는? 제가 효진이에요. 도진이, 도진이. 과연 곡성 연기 소화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레디! 액션! 유효진, 똑바로 앉아. 아버지 경찰이여. 거짓말하면 다 알아. 너 그 사람 만난 적 있지? 말해봐. 무엇을? 어디서 만났고 무엇을 했는가? 말해보라고. 내가 그걸 왜 말해야 하는디? 중요한 문제일게. 무엇이 중요한디? 너 진짜 이렇게? 뭣이 중요하냐고. 뭣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뭣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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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뭣이 중요해요. 뭣이! 이 뭣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게요? 나사가 빠져주셔? 나사가 빠져주셔? 아니 했었어요. 나사만 했어. 아빠 씨. 나사만 했어. 뭣이 그렇게. 최고 아닌가요? 갈게요. 시작. 차 세워져요. 밥 먹을래. 나랑 집에 갈래. 차 세워져요. 빨리. 밥 먹을래. 나랑 집에 갈래! 저 감자탕 먹었어요. 밥 먹을래. 나랑 집에 갈래. 안돼 안돼. 거기서 고장 났어!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서 고장 났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아! 안 먹을래. 왜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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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뭐야. 너 도대체 뭐야. 왜 이러고 있는 건데. 너 바보야? 왜 말을 못 해? 그 자식이 그러고 있는데 왜 말을 못 하고 가만히 있냐고! 그.. 제가 말을 이렇게 아직은 못 한 거고. 먼저 말을 계속 하시니까. 왜 말을 못 해. 너 입 없어? 어. 말은 입도 있고. 소리 못 찔러? 지르면 지르는데. 손 치우라는 얘기는 못 해? 아 치울 수는 있죠. 근데 그.. 그 사람 김인균 씨 친구잖아요. 친구는 무슨 친구. 나 그런 친구 없어. 저는 김인균 씨 생각해서 참은 건데. 참아서 내가 참아. 누가 너더러 참을 해? 그리고 참을 이유가 뭐야? 참을 이유가 뭐냐면 일단 화를 내면 상황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 하냐고!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하면 저보다 부담감을.. 잘했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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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자. 결정하셨나요?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커플상. 커플 용기상. 베스트 커플 용기상. 떨려. 혹시 기대하고 있어. 빙그랑 오직 그냥은 잘하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막 조슈아에 막 떨어져서 차 굽는 연기 막. 멋이 중요하냐고. 네. 굳이 능현. 저 진짜 이렇게? 멋이 중요하냐고! 진짜 이 콘텐츠 하나에 이렇게 목숨 거는 멤버들이 있고. 감사합니다. 수상소감 수상소감. 네 수상소감. 기쁘네요. 네. 딱. 네. 이산화입니다. 고맙습니다. Could we play? CHRISTIAN